엄마한테 이거 할게. 고마워할거야. 다 했어? 고마워할거야. 아, 고마워할거야? 아, 착하다. 응. 그만해. 응. 여기 어디 큰거 해. 응? 파본이 있잖아. 뭐, 방금, 지금까지 오락했잖아. 어? 뭐라고? 오락했잖아, 지금까지. 오락? 응. 안하는데. 오락했잖아. 응, 안해. 엄마 아이팟 가지고 했잖아. 파본이. 그게 뭐야? 이거? 응. 이거, 이거 먹어도 돼? 먹는거야? 응. 아, 컴이야? 이거 씹어주고 봐야돼. 껌이야, 껌? 응. 아. 난 이 껌 씹을 줄 알아? 응. 해봐. 응. 그거 삼키면 안돼? 응. 그냥 씹어먹는거야? 응. 무슨 맛이야? 응. 응. 무슨 맛이야? 응.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응. 달아. 달아? 달아서 그렇게 하는거야. 달아서 그렇게 하는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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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어. 응? 맛이 없어? 응. 그건 먹는거 아니야. 그냥 씹어먹는거야. 씹어먹는거야. 씹었다가 나중에 뱉어야 돼. 응. 그거 누가 사줬어? 응. 아줌마꺼데. 아줌마꺼야? 응. 아줌마꺼야? 응. 나는 먹었고 그랬어. 아줌마한테 먹어도돼. 그래. 물어봤어? 응. 진짜? 응. 방금 안 물어봤잖아. 물어봤어. 그래? 응. 물어봤어. 응. 그럼 아줌마도 갖다드려. 응? 아줌마도 갖다줘야지. 아니야. 아줌마가 많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응. 진짜? 응. 응. 너꺼 한개씩 먹어야지. 커봐. 한개씩 먹으랬잖아. 아니야. 아줌마 한개씩 먹고 있어요. 네. 아 그래? 응. 아줌마는 안 줘? 응. 네. 나 혼자 다 먹으라고 그랬어. 혼자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응. 아줌마는 안 줘? 먹지 말아요? 응. 씻고 좀 뱉어요? 응. 아줌마. 많이.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네. 한개씩 먹을게요. 하루에 한개씩? 응. 나중에 또 갖다 줄게요? 응. 야, 나니. 그거 많이 먹으면 밥 못 먹어. 응. 밥 먹었는데 저요. 저요? 진진 드셨어요? 응. 네. 잘하셨어요. 잘했어. 밥 다 먹었어. 근데 밥 하나 먹었거든? 뭐가? 밥 하나 먹었어. 밥 하나 먹었어? 응. 진짜? 응. 다 먹었어? 아니. 하나 남았는데. 응. 그거 다 먹어야지. 왜 안 먹었어? 응.